이번엔 나한테 기회를 줄래? NSEM 플로다 레드 제이킹형 사이퍼 영상 리액션 해달라고? 그 셋이 같이 그 셋이 사이퍼를 했어? 그 셋이 사이퍼를 같이 했어? 사이퍼 영상 한번 볼까? 아 이거구나 MCM 사이퍼 Volume 6 야 이거 재밌겠는데? 근데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왔네? 조회수는 별로 나오지는 않았네 자 한번 보자 비트 좋다 이거 비트 제이킹형 스타일이네 비트가 제이킹형 스타일이야 비트가 제이킹형 스타일이야 비트가 제이킹형 스타일이야 한국 힙합 발전 좋나 했네 한국 힙합 많이 발전했다 아 제이킹형이 제일 못했어 저기선 제이킹형이 제이킹형은 좀 올드해 제이킹형은 원래 고수하던 스타일을 원래 잘하던 스타일을 했으므로 애들보다 꿀려 정말 한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될까? 다시는 못듣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